한국 장학의 정렬 한국 장학의 최종 장렬 한국 장학의 정렬 한국 장학의 정렬 희한할 정렬 ADLIN 저것 여덟은 시작하죠. 네, 정렬 네, 정렬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이런 친구는 어떻게든 데뷔를 해야 한다 라는게 제 생각이었고 이런 친구는 어떻게든 데뷔를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었고 클로서 하나? 클로서 하나? 진짜 못 빠지게 살았다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잘 지냈냐? 레벨업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면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진짜 요 투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파워 컨택트 할 최종 다 뒤로 밀어둔 채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삶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희망을 하며 기다렸어요 이걸 보려고 아직까지 참아온 것 같다고 거기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인테리어 제가 직접 했어요 이 공간에서 작업도 하고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강모처럼 한번 살아보자 저만의 색깔을 또 찾아가는 길이니까 일단 가보자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다 같이 한번 가보자 나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못 가 파이팅! 당연히 공간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자